안녕하세요. 더릉재입니다. 오늘은 유화물감으로 인상적이고 예쁜 바다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롱하고 예쁜 바다색을 표현할 때 비치색 바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비치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홀베인에서 유화물감하고 붓, 린시드 오일을 협찬받았습니다. 따로 홍보비용을 받거나 한거 아닙니다. 제품만 지원 받았습니다. 짧게 내용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화붓과 펜붓입니다. 홀베인 붓 좋은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물감을 혼색하거나 희석할 때 사용해서 유화물감을 캔버스에 고착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린시드 오일입니다. 벽모양이 깔끔하고 예쁘네요. 그렇지만 오늘 그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홀베인 베르네 유화물감 20mm 12색입니다. 색표와 물감 소개입니다. 와... 40색... 40색짜리도 있습니다. 기왕 보내줄거와 개수 많고 비싼걸로 보내주면 좋겠고... 베르네 유화물감은 고급형이라서 구입해서 사용해보기에는 12색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포장이 여사롭지 않습니다. 별거 고급집니다. 포장 좋아 봐야 저같이 깨어른 사람은 꺼내 쓰기 불편하기만 합니다. 물감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색감이 잘 안보이시겠지만 홀베인 물감은 발색이 정말 좋습니다.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이 몇십년 지나도 변색이 거의 없습니다. 몇백년 후는 안살봐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색은 날씨와 지역 그리고 물의 맑기와 깊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합니다. 오늘은 그런 바다를 그릴 때 다양한색의 바다에 기본으로 사용하면 좋은 비치빛의 예쁜 바다색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록색은 비리데안을 사용합니다. 홀베인 베르네 유화물감에서는 포탈로시아닌 그린색입니다. 물감을 만드는 회사나 판매되는 세트마다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파란색은 울트라마린이나 코발트블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코발트블루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두색을 섞으면 오묘하면서도 예쁜 바다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청록색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청록색을 잘못 사용하면 그림이 플라스틱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 나뭇잎을 그린다고 할 때 청록색을 잘못 사용하면 꽃잎이 자연물 같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색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청록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만든 색을 흰색으로 밝기를 조절해서 어두운 바다와 밝은 바다의 적당한 명도로 채색하면 빛이 색이 아름답고 예쁜 바다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된 색을 사용하면 그림을 좀 못 그리더라도 웬만하면 바다 그림이 예뻐 보이게 하는 마술을 부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가지 색으로만 하늘과 바다를 그리는 거라서 전체적인 색감이 조금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색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바다와 구분짓기 위해서 코발트 블루 비율을 높여서 채색합니다. 초벌은 두껍게 칠하지 않고 이렇게 얇게 문지르듯이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물감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캔버스 천질감 사이에 물감을 스며들게 칠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입장에서도 구석구석 문질러주니까 졸라 시원하게 두껍게 묘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게 초벌은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얇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초벌을 두껍게 하면 나중에 마르고 났을 때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림이 쩍쩍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거북이처럼 되면 거북하죠. 린시드를 많이 사용하면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지만 그림이 너무 늦게 말라서 속 터집니다. 하늘을 칠할 때 흰색으로 명도 차이를 주면서 채색하면 얇은 구름 느낌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하늘을 하늘색으로 하늘하늘하게 그려줍니다. 바다색은 청록색하고 파란색의 비율을 6대4나 7대3 정도로 섞은 다음에 흰색을 조금 섞어서 파도의 어두운 부분을 먼저 초벌 칠해줍니다. 색깔 예쁘죠? 흰색을 좀 더 섞어서 파도의 중간 밝기 부분을 채색합니다. 흰색을 거의 섞지 않은 어두운 색으로 먼 바다와 수평선을 칠해줍니다. 파도의 흰색 포말 부분을 제외하고 초벌한 다음에 모래사장도 초벌 칠해줍니다. 모래사장은 옐로우크색과 브라운색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두가지 색으로 모래사장 색 만드는 건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록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만든 색에 흰색을 많이 섞어서 파도의 포말 부분을 초벌 칠합니다. 진한 색으로 파도의 안쪽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줍니다. 파도와 모래사장이 만나는 부분에 밝은 색으로 물결을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펜붓을 사용해서 파도의 포마를 그려줍니다. 펜붓이 없을 경우는 일반 유하붓 끝을 일자로 평평한 모양이 되게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새 붓은 아까우니까 오래되서 잘 안쓰는 붓을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진한 색으로 파도의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파도 모양이 마음에 안들어서 형태를 수정해서 파도의 모양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파도 형태를 바꿨습니다. 파도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서 채색합니다. 그리고 펜붓으로 포말부분도 다시 그려줍니다. 파도 형태를 바꾸다보니까 묘사한게 다 지워져서 앞에 한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걸 개논가다라고 하죠. 새필붓을 사용해서 흰색의 물결을 그려줍니다. 흰색 물결이 너무 적으면 바다가 허전하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려줍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그리면 정신사납습니다. 적당하게 딱 보기 좋은 정도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적당히가 어렵죠. 요리 영상같은거 보면 소금과 고춧가루를 적당량 넣어줍니다. 뭐 이지랄... 적당히 넣으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건지 모르겠어서 빡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물결을 적당히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똥 쌀 때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한번 화장실 갈 때 곱창 속에 있는 모든 똥을 다 쌀려고 용쓰다보면 치질 걸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끊고 나와야 됩니다. 이건 방송에서 의사쌤이 얘기한 겁니다. 저는 변비 없습니다. 펜붓을 사용해서 앞쪽에 작은 포말들도 그려줍니다. 펜붓으로 물감을 콕콕 찍듯이 그려서 뽀글뽀글 작은 물방울을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분적으로 문지르듯이 펴발라서 부드러운 포말도 그려줍니다. 세피를 사용해서 물결이 부서져서 뽀글거리는 앞쪽의 파도 부분을 그립니다. 백사장에 바다색을 조금 올려서 바다와 모래의 색채가 어우러지게 해줍니다. 큰 붓으로 모래의 결을 표현해주면서 모래사장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모래사장을 훑듯이 정리하면 흘린 돈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피서철에 백사장 모래 정리하는 아저씨들 돈 제보 많이 줍는다고 합니다. 여름에 집 근처 바다에 산책 나가서 그 아저씨들 볼 때마다 나도 모래정리 알바나 뛸까 하고 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색을 사용해서 빛이 빛의 인상적이고 예쁜 바다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바다를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